옛날에 생활의 달인 거 보여줄까? 어.. 조금씩 나온다 쉬질 않는, 해가 지지 않는 체육관이에요 주 5분할? 5분할은 무슨 1분할이든지 안 돌아가는데? 껌질껌질 거리는데 들리진 않네 오! 오! 와.. 그거는 버텨지네요 버텨는데? 억세이들? 응 옛날에 생활의 달인 거 보여줄까? 진짜? 잘 안되는데? 어떻게 했어? 지금 기억도 안 나네 어.. 조금씩 나온다 체육관 많지 맞지 다독이 선수들이라서 기념스 유튜브 하려고 엔진터진 여기 막 의자에 앉아서 아휴.. 아휴.. 우와 이거 위의 자리 좋았어 Lebth 결orge κα ??? 타석 ю 엔진터진 하다보면 조금 더 가게에 올라가지 않을까? 불일으켰어 형이 그냥 뭐 짓꽂어도 강력해지지? 강력해지지? 이제 간다! 강력해지지 뭔가 부족해 강력해지는 중